요 왓섭! 소방체력 제자리 멀리뛰기 6점 만들기 5일 완성! 제이슨 선생님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에어클래스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부터 한번 제자리 멀리뛰기 6점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 어떻게 하면 6점을 5일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어떻게 그렇게 어려웠던 제자리 멀리뛰기를 5일 안에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OT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정말 수업을 들어보신다면 야 저 양반 괜히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었구나 진짜 저렇게 하면 6점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내용들 그 포인트들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이슨 선생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이제 저는 유튜브 최대 친구들 채널을 통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또 다양한 공무원 체력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분들에게 체력 노하우 그리고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던 제이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가장 제가 잘 가르치는 종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재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제자리 멀찍이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제가 완벽하고 아주 쉽게 클리어 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들어보시고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좌 제목은 이렇습니다. 6점 만들기 5일 완성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5일 안에 6점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소방 공무원 체력 시험표입니다. 체력 시험표이고 우리가 이제 뭐 악력이랑 배글력 좌전골 이제 이게 유연성이죠. 이게 유연성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왕호 달까지 시험을 보는데 일단 시험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제자리 멀리 뛰기 6점 라인. 그러면은 딱 이 라인이죠. 네 딱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학생 선생님분들께서는 246 이상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181 그래서 지금 딱 볼 거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1월인데요. 지금 OT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자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음 다음 체력 시험이 이제 한 3월에서 4월에 시험 보죠.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면 일단 이 기록 때 보면 아유 246이니까 아유 181이니까 아유 5일 안에 무조건 완성. 절대 네버. 네버 네버. 절대 5일 안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지금에야 이 기록이 굉장히 낮아 보일 수 아유 5일 안에 무조건 될 만한 기록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버. 절대 네버. 나중에는 진짜 와 여기에서 여기 올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체력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제시생이라든지 초시생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제 말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언제 안에 만들어드려요? 5일 안에 만들어드려요. 46 이상 여자 선생님 181 이상 무조건 5일 안에 만들어드려요. 저 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하루에 뭐 15cm? 뭐 20cm 기록 올려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 부분을 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커리큘럼화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것도 하루 만에 그 아까 전에 15cm, 20cm를 늘린 건데 이거면 무조건 5일 안에 6점 만들기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악력이나 백을력이나 좌전골이나 윗몸이 이렇게 왕호달도 고민이 너무 많으실 거야. 근데 왜 재멀만 지금 시작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 이거 싹 다 여기는 뭐야? 이게 최고점으로 만들어줘? 아니 최저점으로 여기에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OT를 통해서 아 제자리만 할 때 혹시 이 배점표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아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제 강좌 구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강의가 이제 OT, OT입니다. OT. 그래서 이 O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6점을 5일 안에 만들어드리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1강과 2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강의를 통해서 어 이론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운동하면 일단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몸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저도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게끔 지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아 나는 제자리 멀리 뛰기 도약 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런 동작들을 진행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1강과 2강은 내가 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엉덩이 눌러주기와 팔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약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서 2강에서는 이제 공중 동작과 착지를 어 이론 수업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강 때부터는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 워밍업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도약 훈련 그리고 도약 훈련 2 그래서 이제 도약 훈련 1에서는 우리가 무릎 밴드와 무릎 밴드와 플러스 이제 아령 1kg짜리 아령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도약 훈련 2에는 이제 손목 모래주머니 예 손목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우리가 훈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중 동작과 착지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강부터 6강까지 우리가 수업을 지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이다? 6점이 완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조건 완성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다음 OT 강의 다음부터는 이제 도약 이 엉덩이 눌러주기 이론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선생님 저는 이론보다는 바로 실전에 옮겨서 연습부터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OT 듣고 바로 여기 도약 훈련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왜 괜찮냐면 제가 이제 제자리머디 워밍업 이제 요 훈련 강의를 통해서 어 도약에 대한 이론들을 또 설명을 드리는데 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그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아 내가 깊숙하게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어 이론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때 가서 다시 이론 강의로 넘어가셔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아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나는 또 운동을 해야 운동을 배우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바로 1강으로 갈 필요 없다. 바로 3강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이 내용들은 3강 4강 5강 6강 뭐 여러분들이 3강에서 듣고 이해가 안되면 4강에서 또 얘기해 5강에서 또 얘기해서 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진짜 농담 안하고 쭉 따라오시면 돼. 아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동신경을 타고났다는 타고나질 못했다는 얘기밖에 못 따랐어요. 타고나지 못했다. 타고나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해서 아 저 제 머리 될까요? 제 머리 저는 될까요? 됩니다. 이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도 이제 그 운영하는 입시 이제 입학을 이제 여러분들 선발하는 그런 담당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올림픽 선수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순발력이라고 하는 체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 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제이슨 선생님과 함께라면 제이슨 선생님과 이거 수업 딱 듣고 훈련 반복한다면 무조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아 근데도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치. 아 근데 나는 진짜 지금까지 공부만 어 나는 있잖아. 공부만 해왔던 사람이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서 나는 몸 쓰는 걸 아예 못하는 사람인데도 과연 6점이 5일 안에 될까요? 5일 안에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 제자리 멀리기의 원리? 아 저렇게 하면 6점 무조건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너무 근력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왔어. 나는 책 읽는 게 좋고 나는 뭔가 글 쓰는 게 좋았던 사람이라서 뭐 나가서 운동하거나 놀아본 적이 없어. 뭐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5일 안에 6점이 안 나왔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옵션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강에서 기록이 안 나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옵션 강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옵션 강의 한 5, 6강의 정도. 5, 6강의 5에서 6강 정도는 더 추가로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강좌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 킵해 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제자리 멀리기 제가 점프한 만점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단 우리가 OT를 통해서 이렇게 양복 입었으니까 뭔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딱 먼저 뭘 보여주던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점이 아니라 10점을 뛰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쭉 점프해서 어우 딱 멀리 뛰죠. 그래서 263면 이제 263 이상이 만점이기 때문에 이제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기 점프가 이루어진다는 거 혹시라도 한 번 더 볼까요? 좀 또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뛰는 거야? 너무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니까 찰나의 순간이 좀 뻥!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음 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강의 촬영한다고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OT로 좀 설명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야! 나는 관계가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뛰니까 제 머리 되는 거야!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고요! 공부랑 똑같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동작을 다음 강의부터 이제 이론 혹은 워밍업부터 들으시더라도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뭐야? 도약이야! 그래서 팔 뒤로 보내고 많이 보셨을 거야!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영상들이, 재물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엉덩이 낮췄다가 이제 뒤에 있는 팔, 이 뒤에 있는 팔을 앞쪽으로 세게 쳐서 점프를 하는 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소위 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도약의 3요소, 제자리 멀리 뛰기의 3요소, 도약, 공중동작 착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론 강의에서 설명 드리니까요. 쭉쭉 한번 따라와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소위 혹시라도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 막 유튜브 통해서 들었으면 많이 알고 계실 부분인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땡기는 공중동작 공중동작 이게 이제 공중동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뻗고 어따 잘 뻗는다! 그죠이? 이게 뭐다? 착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강의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뭐 훈련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 도약과 공중동작 착지다. 그래서 어, 야! 너 제자리 멀리 뛰기 좀 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 제자리 멀리 뛰기 그거 도약하고 무릎 빨리 땡겨서 공중동작 착지하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어, 새끼! 제자리 멀리 뛰기 좀 아네! 이렇게 얘기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한번 5, 7시간을 통해서 킵해두시고 아, 제가 이제 아, 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모습들을 배울 거구나 아, 나는 이제 제이슨 쌤이랑 아, 이렇게 엉덩이를 낮췄다가 팔을 뒤로 보내고 엉덩이를 낮췄다가 뒤에는 팔을 세게 쳐서 점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어, 발을 뻗는 이 동작을 내가 할 거구나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 어, 제가 진행할 훈련 방법들을 아, 인터넷 강의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만든 루틴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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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봐봐요. 이게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59점이 나왔어. 뭐 점 만점이에요? 체력 시험이? 60점 만점이야. 그래요. 59점까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59점이 그렇게 막 진짜 비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자 자신감 팍팍팍팍 실어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뭐 제멀 만점 그냥 찍어갖고 오시는 겁니다. 왜? 제이슨 쌤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아, 진짜라니까. 아, 이걸 어떻게 계속 어필할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믿어도 돼. 내일 믿으면 되고 내일모레 믿게 하면 되고 내일내일모레 믿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냥 아, 저 양반 계속 자신감 있구나. 언제까지 자신감 있나 보자. 그거? 어우, 저 양반 아직도 자신감 있네. 라는 걸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된답니다. 이 양반도 제멀 10점. 그냥 제멀,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제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년 할 텐데 이제 딱 필기시험 끝나면 이제 소방 이제 체력시험 준비 기간이 이제 다가오죠. 2차 시험 그럼 이제 제가 체력시험 딱 끝나기 이제 막 여러분들 어떻게든 제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잘할, 그냥 하루 만에 기록이 올라버리니까 제가 1일 특강들을 막 진행합니다. 이제 시험 이제 막바지에 그러면 전국에서 109명이 와버려. 어, 제멀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한 인간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강사선생님이 있으신 한 사람이 109명의 제자리멀티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아니, 109명이 어디? 대치동으로 왔다니까. 노량진으로 가고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대치동으로 와버렸네. 부산에서 와버려? 울산에서 와버려? 포천에서 와버려? 파주에서 와버려? 저기, 저기 어디야. 목포에서 와버려? 광주에서 와버려? 다 와서 제자리멀티를 배우고 기록 만들어. 만족 그래프. 불만족이 없어. 아, 이건 좀 제가 또 조금 부탁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되게 많이 다들 만족하고 가신다. 혹시라도 이제 또 모르실까 봐 이렇게 기록으로도 제가 다 조사를 이미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강 올 때 몇이세요? 선생님들 기록 몇이세요?를 제가 딱 봤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 딱 끝나면 뒤에 이제 영상도 있어. 나는, 쌤. 말로만 안 하. 저는 영상 분석이 훈련 트레이닝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할 거지만 있는 사이, 영상으로 그냥 근거를 제시해버리니까 어? 그냥 하루 만에 이게 다 좀 이따 영상으로 있습니다. 3cm, 뭐 이런 건 기본이야. 7cm, 0cm는 적지도 않아 버려. 어? 어? 16cm, 뭐. 어? 18cm 그냥. 어? 12cm. 그냥 하루 만에 늘려버리는데 나한테 감히 5일이란 시간을 줘버린다? 6점을 무조건 만들일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거 봐 미쳤어. 여기 2강, 2, 그러니까 전 또 소수정해로만 받아버리는데 이렇게 5명 그냥 봐 그냥 오면은 그냥 웃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몇 점이 올라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체력시험 한 점 한 점 중요한 거 아시죠? 이제 또 체력시험 퍼센테이지가 25%인가? 올라와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기록 재는 거예요. 봐봐. 오프라인 센터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딱 뛰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오기 전에 몇이셨어? 기록이? 230군데 3cm 늘려가는 거예요. 하루만에. 하루만에 1점 받아가는 거야. 남들은 1점 받으려고 뭐 한 달 두 달 연습해가는데 이 사람 뭐 252. 46인데 250이 받아가버리잖아. 그리고 이 선생님 뭐야? 210인데 226으로 그냥 올라가버리잖아. 210이면 0점입니다. 여러분들. 여자 선생님 160인데 166cm 올라가버리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 하는 동작들은 제가 이론강의랑 워밍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지금 영상들은 또 제가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카페에도 계속 올려놓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어떻게 했길래 기록을 계속 저렇게 올려. 참고하시라고 계속 올려둘 거니까요. 계속 한번 앞에서 얘기 못합니다. 무조건 되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교구, 교재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이제 공부할 때도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밴드 이렇게 이제 무릎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거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쫙쫙 벌람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리 벌칙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고쳐주려고 어 이제 아이 잠깐만. 무릎을 빨리 고쳐주려고 저거 하고 있고 이거 1kg짜리 아령. 그래서 이거 손목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훈련 트레이닝들을 쭉쭉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스킵쌤인데 어 이렇게 점프하는 방법 어떻게 6점 만들기 위해서 점프하는 방법 그리고 엉덩이 눌러주는 방법 뭐 하기 위해서 6점 만들기 위해서 엉덩이 눌러주는 방법 재물판에서 어떻게 팔 뒤로 보내고 어떻게 자세 취하고 점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훈련 강의인데 음 훈련 강의로 바로 넘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어 제자리 멀티 워밍업 훈련 강의로 바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은 그게 가도 된다. 어 그 얘기 계속 해드리니까 그렇게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뭐 요렇게 포인트들은 제가 이제 이론 강의랑 훈련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드리니까요.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제가 항상 이론 강의 끝에는 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리 멀리 뛰기는 제가 좀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제 더 멀리 더 멀리 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엉덩이를 눌러주는 과정 그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누를 때 좀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우리가 막 공부하는데 그리고 운동하는데 기록이 안 올라가는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엉덩이를 낮췄을 때 멀리 보이지도 않고 어 내가 제자리 멀리 뛰기 할 때 엉덩이 낮추면 내 앞에만 보이니까 뭔가 내 목표 저 멀리 있는 건 굉장히 멀어 보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까지 착지할 수 있는 내가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그 기판 기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다라는 포인트 어 제가 항상 제자리 멀리 뛰기 강의 끝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 딱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 여러분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시는데 막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거의 하루에 8시간 6시간 빼고는 거의 공부하시고 거기에서 또 한번 짬 내가지고 운동하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또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체력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동일하게 누구는 뭐 10cm 앞에서 뛰어 누구는 뭐 10cm 더 밑에서 뛰어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동일한 기준에서 스타트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목표기로까지 점프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엔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리 멀리 뛰기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리 멀리 뛰기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자리 멀리 뛰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넌 타고나지 못해서 못하는 거야. 넌 선천적으로 뭐가 안 돼. 이런 피드백만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운동하는 게 어렵고 낯설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피드백 안 합니다. 어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아프시다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아프시다면 뭐 이런 진료 혹은 이런 훈련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계속 강의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꼭 한번 저랑 같이 끝까지 딱 5일만 믿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믿음이 안 간다. 계속 믿음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한번 저랑 제자리 멀리 뛰기 좋은 기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자리 멀리 뛰기 엉덩이 눌러주기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